굉장히 많더라구요.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과 이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오스트리아 좋습니다. 전원주택 아니 집이 집이 왜이래? 짝죠? 짝습니다. 모바일 홈이죠? 딱 봐도 아 이거 모바일 홈이네 제목에도 있죠? 오스트리아 나무 모바일 홈입니다. 나무 나무예요. 나무로 그냥 모바일을 합니다. 364이죠. 3m, 10m 길이죠? 그러면 한 9평 9평입니다. 그래서 온통 나무로 한거죠? 이거 스테인 이렇게 오래되면 나무가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게 썩는게 아니에요. 이게 표면이 표면이 햇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표면이 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회색 회색으로 하는데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꾸 이게 오해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저스텐 매일 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거죠. 위는 그나마 여기 처마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덜 오염이 저 색이 바라는거죠. 밑에 이제 색이 이제 어두워지고 껌해지는거죠. 그래서 이 집도 이 집도 지금 밝지만 요렇게 동화가 되는겁니다. 동화가 칠하시면 돼요. 옥상에 올라가서 칠하면 되죠. 단층이니까 칠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박스에 우유각 제일 좋은 디자인은 우유각인거죠. 우유각에 그냥 창문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죠. 오래된 집이. 이렇게 썩는게 아니에요. 어차피 외장자는 영원한 외장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외장자는. 어차피 집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20년 되거나 이런거면 다 뭐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스토퍼죠. 스토퍼를 엄청 박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이게 물바지가 다 찢어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눈이 걸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걸리라고. 그럼 녹아서 물만 내려갈게요. 안그러면 이게 툭 치고나서 이게 이제 물바지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물바지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스토퍼만 입고 물이 떨어지면 고두름이 고두름이 열지죠. 그래서 고두름이 툭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캐나다 갔더니 크레임 불러가지고 고두름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한 4층 건물 같은 건물에는 이 고두름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거 전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모바일 홈이죠. 당연히 모바일 홈입니다. 그래서 방수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틈이 있는 거죠. 이 안에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지를 덮어서 검정색 방수지가 있어요. 햇볕에서 좀 강한 방수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안에 목구조가 있고 바깥에 이중 벽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만원경 같이 잠수함. 잠수함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잠궜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딱 돌고 이런 디테일 온통 나무죠. 내부도 나무입니다. 나무죠. 나무죠. 여기서 뚝 닫고 열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온통 나무입니다. 다 나무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구가 없을 때 주방 가구 놀 거냐. 그다음에 침대를 놀 거냐. 화장실을 놀 거냐.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창. 천창도 하나 딱. 열리진 않습니다. 열리면 끝나요. 비쌉니다. 원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벨로스창 얘기했죠. 원형이 디자인이니까 열리진 않고 이거 열리고 이거 열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괜찮네. 나무통 하나 갖다 놓은 테이블. 콘센트도 동그래. 재밌네요. 여기 힌지가 있잖아요. 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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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팝니다. 팝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홈을 좀 어떻게 이쁘게. 기왕이면 어떨을까. 건축가들이 많이 디자인해서 협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패키지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건축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연욱 건축가 디자인 모바일 홈.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또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명한 자아디드가 한 그 단독주택. 이게 패키지에요. 패키지. 그래서 갖다 주는 거죠. 15평. 이런 시리즈에서 그것만 비싸게 파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냥 그거 15평인데 그냥 얼마냐면 2억이에요. 그냥 2억. 2억. 그러니까 그 자아디드의 설계를 자아디드 단독주택 설계비만 한 1억 합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세컨드하우스를 팔아요. 그분이 디자인한 디자인한 세컨드하우스입니다. 모바일 홈이야. 완벽해요. 이거 다 실물도 있어. 이거 갖다 드릴까요? 이거 2억. 2억. 평당 뭐 1,500만원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방량 건설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연락. 아주 먼 얘기죠.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서 놓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넘버링이 붙겠죠. 이제 건축가 누구의 17번 이런거죠. 17번째, 300번째. 이걸 보면 내가 300번째야? 300개나 팔렸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재미있는 판화 같은 겁니다. 모바일 홈 이런 시장이 유명한 건축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 시장에서 그 디자인을 사는 거죠. 가구. 우리 그 뭐죠? 이케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비싼 디자인 가격을 주고 그거를 대량 생산해서 품질. 국민들이, 서민들이. 그 좋은 디자인이 의자인데 싼 거죠. 그걸 앉아 보는 거죠. 우와 이게 그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한 의자야. 여러분도 그런 것도 관심이 없으시죠. 이쁘네. 그런 맛이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에는 구조가 있고 나무 구조가 있고 바깥에 더블로 더블로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르바에 나무르바를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다 더블로 하는 겁니다. 하판 위에 쫄대를 쫙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있는 거죠. 혹시 비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방수를 통해서 이렇게 벽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레인스크린. 벽체 레인스크린 있는데 지붕까지 레인스크린을 해서 마감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벽도 레인스크린. 우리가 물 흐르는 공간을 두죠. 지붕에도 그 안에 물 흐르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방수지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안에 물이 아무래도 많이 타니까. 이 벽도 방습지가 아니라 방수지로 그냥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홈. 나무 집 모바일 홈. 디자인 1.5. 디자인 좋아요. 디자인 좋습니다. 편리성 1.2. 뭐 나쁘지 않아요. 소스. 소스.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 1.2. 모바일 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업화. 공업화로 되기 때문에. 작은 평형. 이거 9평밖에 안 되잖아요. 9평을 이걸 진짜 현장에서 짓기에는 비쌉니다. 비싼 수밖에 없죠. 9평. 저 목숨이 저 9평. 뚜두두두. 전화가 끊깁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에너지 효율 1.2. 아이디어는 1.0이었어요. 5.9. 무난합니다. 오늘의 오스트리아 나무 모바일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